탄자니아 현지 언론이 국립보건소 개소를 위한 CTS와 정부의 업무 협약을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탄자니아 국영방송 ITV는 대한민국의 CTS가 국립보건소 관설을 완료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비전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지역 방송들도 CTS와 탄자니아 주 정부의 협약식을 주목하면서 CTS의 방문을 보도했습니다. CTS 인터내셔널은 지난 16일 탄자니아 주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키카 TT 국립보건소 개소와 현지 의료종사자 양성, 보건서비스 관리 등 탄자니아 의료환경 기반 마련과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.